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덜 패난의 지향 제주원 뉴스 오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70여 년 만이 정식 재판을 받은 수영인 서른맹이 몬땅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햄사 제주지방법원 소삼재신전단재판부는 1918년과1919년 소시에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영인 서른맹이 대허영 재심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으때넘어 몬땅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헌한 검찰의 재심 청구로 명예가 회복된 수영인은 소백 서른맹으로 늘어났다는 햄사 제주도가 제주소삼 전담인력을 확충허엄사 제주도는 소삼석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요소맹을 채용허연 제주소삼지원과강 행안부 소삼석건처리과의 심행석 배정허기로 했다 이번 기간제 채용은 행안부가 보상 업무 처리를 위허영 제주도의 인력 파견을 요청허어 이뤄진 거랭 지난 3월 제주도역교병원에서 코로나 치료 도중 젖먹이가 숨진 서고강 관련 허용 수간호사를 포함 허용 간호사 심행이 구속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요호륙이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광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시제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도역교병원 코로나 맹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13개월의 영아신들의 기준치보다 50배나 한 약물을 투여허영 숨지게 허고 실수를 숨기제는 의무기록 고장 삭제헌 혐의를 받압수다 제주시가 삼하부영 아파트에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들압수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하부영 아파트에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를 신청한 임차인 가운데 175명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각하허였다 이에 돌랑 제주시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 신디는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식의 조치허였다 경호국 원고돌이 문제를 제기한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체로 타당허된 하는 의견을 통보받아 고려헝수다 제주시는 행정소송과 상관의 시 만기분양전환에 대비허영 임차인 덜에 대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 억행 고려헝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예산 부족으로 중단허연한 탐나는 전에 할인 발행을 재개허오헝수다 발행규모는 788억 원으로 개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인데 양 카드충전과 지류상품권 구매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시젠허옵소다 경호국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 전 카드로 결제를 할 때 적용하는 5에서 10%의 현장 혜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카드 소용이 익숙지 않은 계층을 위하여 지류상품권 고장 할인 발행에 포함시격 골에 넘어 더 하영 이용하여도 된 당부 허염신계 말씀 올리산 노지감귤이 좋은 품질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일반 조생의 경우 당도는 9.2브릭스 산압량은 1.38%로 전년이나 팽년에 비하여 막 좋은 품질을 보일 것 안된 고람사 경호는 수학전입고장 철저한 품질관리강 온 뒤 부패방지제형 칼슘제 살포가 필요허된 고람사 경호국 물관리강 수학시기 판단이 막 중요허된 어몽 농업기술센터 품질분석실로 의뢰를 험인 컨설팅도 허여죽행 골함신계 말씀 고실이여분한 입맛전 막먹어전 막 설저브럼 신기해 어떤 날이여? 고실드런 고실은 가을이란 뜻 아닌가요? 고실은 한철이라는 뜻 아닌가요? 고실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의 하나로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는 계절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은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한철이라고 하는 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주어 고실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가을에 해당합니다 고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실해 작대기로 못 받힌다 가을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가을해를 무척 짧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아니면 고실 들어가면 마음이 막 바빠져 가을 들어가면 마음이 아주 바빠져 겨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부터 바쁘게 생각된다는 뜻입니다 고실하늘이 높고 높구나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가을에 해당하는 제주어가 고실이기 때문에 가을하늘을 고실하늘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높다라고 하지 않고 제주사람들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실하늘 높고 높다 가을하늘 높고 높다 하는 뜻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의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가 시작되었다 제주도는 요지금 트램 도입을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염신디양 이번 용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우려하여 내년 9월 고장 이루어진다 이번 용역 2선 떠난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필요성과 미르세의 운영 중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중북노선을 조정하고 자금 조달 방안 곳 등을 검토하게 될 거랜 고랍니다 제주도는 트램 도입광 15분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확행 고랍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가 약 20만 년 전이 화산 분출로 형성된 거랜입니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호주 커틴대역 교광환디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약 26만 년 전이서 15만 년 전 소시에 형성된 걸로 알려진 마라도의 형성 시기가 이번 연구 결과로 약 20만 년 전이 형성된 소실을 새롭게 확인하여 지냅시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만 년 전 제주도 주변의 해수면 심도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 닮은디양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 본섬의 현무암 특징에서는 초자보기 힘든 고장 문양의 쬐끌라컨 구 형태의 결정군집이 발달한 것도 확인되어내 마라도의 화산 지질학적 가치가 더 높아졌진 고랍사 요지금 독감의 유행이 지속되멍 제주도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허여도랜 당부허염사 제주도가 곧는 걸 본한 외래환자 1000맹당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분율이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소점 9맹보다 높은 5.7맹의 수준을 보염진 고랍사 특히 매력력이 약한 영유아는 집단감염이 발생허염죄에 넣어난 각배론 주의가 필요할 것담수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허염수다 감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 지난해 독감 접종 맞아야 될 철이 대수다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까지 곧이 걸려버리면 온몸이 노곤노곤하고 독지나 독모릎이 튼튼해지고 심박해지고 또 숨도 차고에 지침이나 다리가 심해요 이게 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하게 아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숨 들은 펌펌하게 있지 말고 동네에 독감접종 안 하신 친구분들을 손자방에 제기제기 동네 병원에 가근행에 독감접종 꼭 해옵소에 원래는 꼭 독감접종 해사됩니다 알았지? 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화가한 소식 고정옥쿠다 펜한들러싶다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 번째 날 보내십시오 촬영기자